오늘 선곡 좋던데요? 그래요? 아, 자 내가 은호 씨한테 보여줄 게 있어요 뭔데요? 자, 봐요 어머 이 사진은 없어요? 은호 씨 사진은 어디 있어요? 찍어갔봐요 난 내 방 금고에 잘 넣어놨어요 기대하시라! 부장님 하사품입니다 어? 무슨 티켓이야? 아무튼 눈치는 인형극 시사회권 아! 요거는 우리 하숨이 꺼 영화 시사회권 그렇다면 요건 내 꺼 무슨 영화예요? 애인이랑 딱 붙어보는 거야 야, 그럼 그거 놔줘라 버스 따놨습니다 요거는 디너쇼 정 피디님 가지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가시면 좋겠네요 아, 그래도 돼요? 소울러쉬 아이고, 고맙습니다 날짜가 언제예요? 어, 둘 다 오늘이에요 아, 이거 디너쇼 티켓은 은호 씨야 가져요 왜요? 할머니 가시면 좋아하실 텐데요 난 은호 씨 부모님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요 어른들 갖다 드리세요 그럼 이거 뇌물이에요? 뇌물치고 좀 약소한가? 솔직히 이 티켓 우리 아버님 드리고 싶었거든요 대신 오늘 하소미 제가 데리고 갈게요 동진 씨 제작회의 때문에 시간 안 되죠 아, 그렇지 않아도 내가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사이 이제는 설명이 필요 없네 네, 여보세요 큰오빠 저예요 어, 사야구나 용건만 간단히 말할게 이따 4시경에 작가 언니가 하소미 데리러 갈 거야 인형극 티켓이 생겨서 구경 시켜주려고 아, 그러니까 좀 네가 좀 챙겨줘라 부탁한다 네, 그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 보세요 네